다음 날 이른 아침, 스태프들은 이번 뮤직비디오의 이야기를 더욱 빛내줄 아름다운 장면을 담기 위해 분주한데요. 이 기계가 다 나온다. 한 천연이 다어 있네. 자, 이쁜ök에 따라갈 때 차에 있다가 죽는 줄 알았어. 방금 막방 타거든요. 펠기 위에서는 마닐라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고 있을 때 두 주인공들은 필리핀의 더운 날씨를 새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